여러분 안녕하세요 폴드랑 입니다 구독좋아요 부탁드리며 폴드랑표 레슨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녀석은 이 녀석입니다 네 정말 지겹도록 쳐본 녀석이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키스를 내버렸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 같아 점검 차원에서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 배치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게 되는 두께는 얇은 두께죠 약 6분의 1 입니다 핸디 20점 초반 분들께 이 배치 공략을 부탁드려 보면 역시나 얇은 두께입니다 1접구를 최대한 아래쪽으로 느리게 컨트롤해 준다면 키스를 피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물론 키스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득점 라인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감각적인 스트로크 속도감이 필요한 것이죠 난이도 높습니다 현 배치에서 가장 이상적인 두께는 3분의 1 입니다 잠시 살펴 주시고요 굉장한 접전이라 난이도가 높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공략 두께는 3분의 1 입니다 문제는 이 두께 감각이죠 3분의 1로 겨냥했지만 막상 맞는 두께는 4분의 1이라는 것이죠 스쿼트로 인해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입니다 주안시에 따라 보이는 감각은 전혀 다르죠 때문에 정확한 겨냥점을 제시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1 표적구 진행 방향입니다 1 표적구 진행 방향입니다 3분의 1 두께 표적구 분리각 각도는 약 42도 입니다 A로 향하게 되죠 네 1 표적구가 A로 향하는 두께 겨냥점을 찾아 주시면 됩니다 이때 겨냥되는 두께 감각을 꼭 챙겨 주셔야 합니다 두께 감각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아 줄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네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과감하게 공략해 주시면 됩니다 타이밍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두께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이죠 두께 3분의 1 당점 2시 3팁입니다 완벽하게 A를 잡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공 한두개 맞은 폭이 있으므로 이 동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되시고요 두께 4분의 1 당점 3시 3분만 말씀해주세요 잠시 후 감사드립니다 카드로 시간 내린 후 3분의 1 당점 3시 3분만에 만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신에 주식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하여